에어볼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해줘요 옆에서 해야 되는 건가? 옆에 있는 옆에서 칠해줘요 좀 더 천천히 폭소가 좀 빠져나가 거기를 안 칠해져요 아 그렇게 다오죠 옆으로 돌려가지고 약간 칠해주세요 윗핀 샘 샘 샘 샘 어 잡을때도 아 근데 잡을때 진짜 힘들어요 보시면서 잡아야 돼요 잡기 힘들때는 왼손 차라리 에어브러스 저기다 꽂아 놓고 다시 잡고 다시 잡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